자, 2014년 5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트강 리딩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은이고요.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차마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강의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커다란 일들을 겪었고 사실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안에서 교훈들을 좀 얻어야 향후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헛된 희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학습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충대충 공부해서 점수 대충대충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과 모습들은 이제 좀 개선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비아냥들이 있죠. 토익 점수 높은데 영어 못하잖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자, 토익은 굉장히 좋은 시험이고 탄탄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학습만 진행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영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으로 고리들이 연결돼서 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EBS랑은 그런 강의를 지향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5강에 걸쳐서 101번부터 152번까지 꼼꼼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수는 비록 52문항이지만 520문항인 것처럼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정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 안에서 변형 출제가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다 찾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 해설이 굉장히 풍부한 강의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강의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설명의 과정에서 못 알아 듣는 용어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EBS랑 안에 좋은 토익 강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랑 태우 선생님이 하신 강자뿐만 아니라 많은 강자들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환급 강자로서 장안의 화제가 굉장히 되고 있는 자, 토익 목표 달성 코스가 있습니다. 자, 그 코스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잘 하시면 점수도 받으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환급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런 그 좋은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좀 잘 하신다면 아마도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1강은 101번부터 110번까지입니다. 자, 자리 옮겨서 첫 번째 강 강의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모두들 준비가 다 되셨죠? 자, 101번부터 110번까지 자, 첫 번째 강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맨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선택지의 분석을 통한 문제의 유형 판단입니다. 자, 이 문제가 구조, 품사의 유형이냐 아니면 어휘의 유형이냐 아니면 업법의 유형이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그것은 무턱대고 문제부터 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 ABCD를 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선택지 ABCD가 만약에 같은 품사로, 다른 품사로 구성이 돼 있다면 자, 빈칸에 어떤 어형과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품사가 같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의미 접근 해보셔야 돼요. ABCD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품사가 같고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사도 같고 의미도 같으면 업법 문제죠. A boy, the boy, boys, boy.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결국 업법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아이템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이디어가 있어야 풀 수 있고 자,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오답 노트를 통해서 왜 어떤 아이템이 적용되지 않았는지를 계속적으로 적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약한 고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 톤이 조금 한 톤 높아졌죠?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강의가, 강의는 강의대로 또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지고 한 점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인칭 대명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품사가 서로 다르죠? 새아이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형용사입니다. 자, 품사 접근부터 하라고 했죠? 자, 근데 이 자리는 누가 봐도 주어저리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D번을 지우시고요. 자, 그런데 명사 중에서도 이 제귀대명사는 어떻죠? 자,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명사자리에 나오기는 하는데 제귀라고 하는 말은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주어자리에 쓰였던 어떤 아이가 다시 뒤쪽에서 재사용이 될 때 그때 쓰는 거잖아요. I love myself. 그죠? He saw himself on TV. 자, 이렇게 해서 그가 그 자신을 TV에서 봤다라고 해서 돌아갈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자리는 시작되는 자리라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A번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이냐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사물이냐 물론 당신의 것이 가끔은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She's mine.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녀는 나의 거야. 이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토익에서는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하면 소유물인 사물을 되게 가리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자, 명사 자리의 주어자리에서 자, 이제 문법적으로 가릴 수 있는 만큼은 다 가렸어요. 그러면 결국 두 번째는 의미상으로 가리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사람의 명사가 필요하면 C가 답이고 자, 사물의 명사가 필요하면 B가 답이다라고 결정 내리시는 거 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뒤를 보니까 Schedule on Interview가 되겠죠? 그러면 인터뷰를 갖다가 일정 잡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의 것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문제는 매 회마다 그죠? 매 회차마다 한 문항 내지 두 문항 자, 꼭 출제가 되는 영역이니까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문제 해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당신이 자, 어떻게 해도 좋다? 매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해석이죠? 자, 첫 번째는 허락입니다. 뭐뭐 해도 돼? 라고 하는 의미 자, 두 번째는 추측입니다. 뭐뭐일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허락으로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일정을 자, 인터뷰를 일정 잡아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그 인터뷰가 뭘 위한 인터뷰인가요? 자, for, ian은 형용사의 구가 되겠고요. 비자를 위한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y 플러스 ing는 자, 이건 별표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ing 앞에 전지사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by가 들어오면 어떠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뭐뭐뭐 함에 의해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자, 그러니까 전화함으로써 비자 인터뷰의 일정을 잡아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부사의 구가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문장 성분으로 잘라보면 자, 지금 주어와 타동사와 목적어와 형용사구, 부사구 요렇게 여러분들 구성된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좀 길었기 때문에 긴 부분만 또 훑어보면 전화하는데 어따 전화해요? 사무실에 전화합니다. 자, 참고로 council이라고 하면 자, 대사 공사 영사 자, 알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외교관 중에 자, 직책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비자 업무를 보통 담당하고 어, 있는 분이 바로 영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사관 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영사관에 전화하래요. 자, 시점은요. 요것과 요것 사이가 되겠습니다. 9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1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데 좋은 학습자라면 아마 이 문장을 머릿속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되새김질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이에요. 자, 그럼으로써 이 안에서 어떤 부분의 밑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자, 구조나 어휘 문제로 다 맞출 수 있는 대비가 된다면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총 한 다섯 문항 정도의 준비를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저랑 같이 한 번 해보실까요? 자,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형용사고 부사고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주어는 유였고요. 동사는 메이스케줄이었습니다. 자, 근데 목적어는 뭐였습니까? 자, 바로 일정을 잡는데요. 자, 바로 아, 이너뷰가 되겠죠. 이너뷰 앞에 더가 있었는지 뭐 유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소한 것들은 여러분들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이너뷰가 뭘 위한 이너뷰죠? for your vis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단은 뭔가요? 자, by plus ing인데요. by calling. 자, 어디죠? office인데. 어떤 office였어요? 자, council's offic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between 자, a and b가 시간이 나와있었죠. 저도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몇 시인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 전체를 복귀해 보신다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문제가 나오든 어휘문제가 나오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우리는 철저하게 다 맞출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샘플로 보여드렸으니까 앞으로 40문항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귀놀이 바둑뚜는 사람들도 두고 나면 꼭 복귀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를 잘못뒀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겠죠. 자, 2번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a, b, c, d의 품사가 서로 달라요. 자, 따라서 이것은 뭐다? 품사와 어형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b, p, p가 지금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수동이라는 얘기잖아요. 수동 이하에 나올 수 있는 건 부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앞쪽에 아유, more가 나와 있네요. more는 비교급을 만들어줄 때 쓰는데 비교급은 어떤 품사에만 존재하나요? 명사를 비교할 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 두 물체가 있는데 얘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더 길다는 얘기는 명사를 비교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에 있습니다. 혹은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들을 비교할 땐 뭐였을까요? 부사를 쓰죠.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결국은 more를 단소로 잡으면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b, p, p이기 때문에 o형식 동사라면 형용사도 고려를 해봐야겠으나 자,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사가 답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요점은 수동태 이하의 어떤 문장 성분이 오는지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였기 때문에 부사에도 답을 쓰셨고요. 해석을 하시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요청했지요? 자, 이 전체를 a라고 보면 돼요. a를 요청했는데 그 a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약의 자, 드라프트가 되겠어요. 드라프트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초고, 초안 이렇게 되겠죠? 계약서의 초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should be completed. 오케이? 완료가 완성이 되야만 한다. 이런 것이죠. 좀 더 빨리 완성돼야 한다. 꼭 완성돼야 됩니다. 라고 요구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거기까지 해서 해석까지 마무리 짚고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자, 빈칸이 뚫려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명령, 요구, 요청, 제한주장, 충고의 동사들 다음에 대절 이하에는 뭐가 온다? 의무, 당위성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꼭 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 당위성의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관습적으로 언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should가 생략되고 원형만 남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답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드래프트 다음에 is가 오든가 was가 와야지 아니, 무슨 놈의 비가 와? 그죠? 비가 오면 우선 써야 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은 안 되고 자, 여러분들 자, 착한 사람 눈에만 누가 보여요? 앞쪽에 생략된 조동사 should가 보일 것이다.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면 자, 이 문제에서는 변형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열어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동사 문제가 나오더라도 수동태에다가 답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아울러 전달을 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시고요. 3번은 ABCD가 모두 다 전치사입니다. 자, 근데 하나 아닌 애 있어요. 아웃이라고 하는 애는 부사입니다. 아웃이 전치사로 쓰이면 어떻게 쓰이죠? 그렇죠. 오브가 결합돼서 이렇게 수거처럼 쓰이는 거예요. 아웃 오브 어디어디에 바깥쪽에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자, BPP 이하에 목적어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얘를 부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치사가 아니니까 디버는 지우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애시냐 어몽이냐 듀어링이냐 셋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전치사 어휘 문제로 보는데 어휘 접근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어몽은 반드시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세 개 이상이 되는 어떤 명사들 사이에 중에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뒤쪽에 그런 명사가 복수 명사가 나왔나요? 아니요. 그럼 지우세요. 아, 듀링은 뭐가 나와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뭐 하는 동안에 듀링 더 컨버세이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명사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 뜻을 잘 모르겠죠? 그러면 자, 이제 한 번 더 가야 돼요. 이거 기간명사 아닙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것이 기간명사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으면 결국 여러분들 자, 가시는 수밖에 없겠죠. 원본 되겠습니다. 뭐의 원본인가요? 메뉴스크립트는 자, 원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원고의 그러니까 고대 원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원고의 원본은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National Archive 동안에 저장돼야 돼요? 아니죠. 이건 장소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기록보관소를 우리가 Archive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A번도 여러분들 A번에다 정답을 쓰시고 이 Archive라고 하는 단어는 별표를 하나 드릴게요. 자, 토익에서 간간이 눈에 보이는 단어입니다. 자, 기억해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04번이고요. 자, 104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 자, 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요것도 약간 주순 느낌이죠. 자, 품사와 어형이 문제인데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I, U, During이 나와있고 뒤에는 명사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형용사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동사 지우시면 Constructor 아니면 자, Construction인데요. 자, 이제 짧은 길부터 먼저 알려드릴까요? 짧은 길은 고수들이 가는 길일 거예요. 자, 셀 수 있는 명사 E, R이 붙거나 E, E가 붙은 명사는 행위자 명사라고 하는데 행위자 명사는 셀 수 있어요. 한 명, 두 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산명사라는 얘기고 단수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관사, 한정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During이 왔으면 뒤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와야지 뭔 놈의 사람의 명사가 와요. 맞죠? 이렇게 가면 업법상으로 여러분들 아유, 사람 명사 앞에는 관사, 한정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미 접근 전혀 없이도 정답을 C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아이템이 떠오르지 않았거나 혹은 거기까지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할 수 없이 이제 의미 접근을 해봐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컨스트럭처 건축업자 동안에는 말이 안 되죠? 자, 건축기간 동안에 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4번의 정답까지 정해봤고요.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보고 자, 또 필요한 부분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점을 나타내요. 이 시점 이후에 자, 바로 뮤직홀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 한 다음에? 바로 자, 반복되는 시작과 반복되는 스탑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재개됐다 중지됐다가 반복된 모양이에요. 뭐 하는 동안에? 바로 건축기간 동안에 됐어요? 자, 요런 일이 있은 이후에 결국은 완공이 되었다 라고 하는 문장 내용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딱 4번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105번으로 가보시면 자, 105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 맞나요? 자, 물론 얘는 이제 동사에서 나온 분사이지만 choose, chose, chose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얘도 PP고 PP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어와 response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선택된 반응이냐 최근의 반응이냐 현재 반응이냐 아니면 긍정적 반응이냐 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만 딱 잘라놓고 답을 내려고 했더니 답이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반응이 최근에 나온 거면 recent response도 되고요. 지금 현재 지금 반응이면 current response도 되고 긍정적 반응이면 positive response도 되는 거거든요. 혹은 선택된 그런 반응이면 chosen response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것은 확장하셔야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앞쪽부터 내용을 확장해보니까 요거는 뭐예요? bird watching quarterly quarterly 라고 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이런 잡지의 이름인가 봐요. 자, 고유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새관찰이라고 하는 분기 잡지가 항상 자, dron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끌어낸다는 거죠. 뭘 끌어냅니까? 자, 바로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에요? 바로 독자들로부터 자, 항상 현재 반응을 끌어내거나 최근 반응을 끌어내요. 선택된 반응? 말도 안 되죠. 항상 어떤 반응? positive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105번에 형용사 어휘 문제는 positive response로 자, 여러분들 정답 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이어로는 negative response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네거티브라는 반이어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05번까지 자, 5문항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문항 중에 자, 5문항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좀 분위기 전환하는 거 아시죠? 자, 잠시 화면 바꿨다가 자, 후반부에서 106번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자, 5, 6월의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지병인 무좀이 다 나왔더니 지병인 감기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목소리가 조금 여러분들 좀 맹맹하더라도 낭낭하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해를 바라고요. 자, 106번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 문제 보시면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B번과 C번은 명사로도 잘 쓰죠. 근데 자, 이 자리는 동사자리에요? 명사자리에요? 라고 봤더니 자, 이렇게 돼 있네요. 2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하에 뭐가 붙어있어요? 어, 목조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 2는 뭘 부른다? 부정사를 부르는데 타동사의 부정사를 불러서 이것을 뭐뭐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앞쪽에 자, duty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있으므로 자, 임무는 뭐뭐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 명사의 가능성을 일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어휘 문제죠. 어텐드는 이하의 목조가 오더라도 뭐가 오죠? 행사 따위가 주로 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행사에 참가하다. 그죠? 혹은 학교에 뭐 출석하다. 등등등의 의미이기 때문에 catchphrases 라고 하는 명사는 어텐드의 목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해석을 지금 전혀 확장하지 않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지고 지금 일단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look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뒤쪽에 형용사를 취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상태로 보이다의 뜻이지만 뭐뭐를 보다의 뜻으로 쓸 때는 항상 어떻죠? look at me 이렇게 쓰잖아요. 따라서 catchphrase를 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자, 이것은 지금 at이 없으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help은 어때요? catchphrases를 도와준다고요? 아니요. 자, help가 취하 help 동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수라면 좀 더 빨리 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도. help의 목적어는요. 반드시 somebody입니다. 알겠죠? 자, 그가 나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콩글리시일 뿐이에요. he helped my homework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영어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와준 건 숙제가 아니라 날 도와준 거고요. 숙제를 숙제와 관련해서 나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말로 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의 뭐뭐뭐를 도와줬다 라고 할 때도 반드시 영어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자, 나를 갖다가 도와줬는데 숙제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었다. 즉, 다시 말해서 he helped me with my homework 이렇게 써야 됩니다. 혹은 자, 내가 뭐뭐 하도록 도와줬다 라고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help의 자, 목적 보호라고 하는데 목적 보호는 투부정사도 좋고 원형 부정사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자, 하자면 help의 목적으로는 자,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땐 여러분들 원형 부정사나 또 투부정사가 둘 다 가능하다는 것 자, 이걸 뒤집어서 보면 결론적으로 help의 목적으로 이렇게 something의 명사가 사물의 명사가 나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고수가 되시려면요. help라고 하는 단어의 뜻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help 이하에는 something의 목적어가 절대 올 수 없다는 사실도 머릿속에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 문장 주셨습니다. catchphrase를 쓰라 이거예요.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고요. 검증 한번 해볼까요? 자, 광고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agency는 회사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 단어 나오면 강조하는 거 있죠? agent라고 하면 자, 이것은 대리인 대행인 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서 나의 주된 임무는 뭘 쓰는 거예요? 자, 바로 짧은 catchphrases 선전 문구 그죠? catchphrases를 쓰는 겁니다. 됐죠? 자, for ads가 되겠죠. 근데 catchphrases는 뭘 위한 거죠? 광고를 위한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그 광고는 누구를 위한 광고예요? 바로 이렇게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명하는 어구가 붙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는 뭡니까? duty is to write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자, 무슨 임무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뭘 쓰느냐 자, 뭘 위한 것이냐 등등등의 자, 지금 설명 어구들이 뒤에 붙은 것입니다. my main duty is to write 그죠? short catchphrases catchphrases sorry for ads for local businesses 이렇게 돼있는 문장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106번에 어휘 문제 마무리 짓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아, 단어들을 뜻만 알아도 물론 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단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내가 잘 이해를 하면 아, 요 놈도 버릴 수 있고 요 놈도 버릴 수 있구나 그래야 내가 part 7에 대한 시간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답을 내시는 것 똑같이 좋아요. A도 정답을 내고 B도 정답을 내지만 어느 만큼 최단 시간 안에 정답을 내느냐 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part 7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을 더 쓸 수 있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토익점수를 좌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107번이요. 107번의 ab3의 선택지가 자, 모두가 다 동사는 아닙니다. 그럼 동사 자리인지부터 먼저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는 관건이 이 녀석일 거예요. generated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동사라면 그럼 이 자리에는 동사가 못 들어가겠죠. 근데 generated가 만약에 분사라면 여기는 동사가 들어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죠? 바로 영어만의 특징입니다. 한국어는 과거형 동사와 뭐뭐 된 이라고 하는 그죠? 수동 개념의 형용사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형태가 근데 영어는 3단 변화가 똑같죠. generate generated generated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이리가 동사인지 판단인지 동사인지 분사인지를 늘 판단하라는 요구 요청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저 아이가 동사인지 분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타동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왜? 이리가 붙었어도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시점만 과거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아니, 그럼 타동사였으면 계속 목적어가 뒤에 나올 거예요. generat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혹시 몰랐더라도 어떤 모르는 동사가 자타동사인지 혼돈스러우면 타동사로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아이에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결국은 얘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답의 핵심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으시면 자, 이 자리는 동사 자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결국은 둘 다 해석이 똑같으니까 어법 문제잖아요. 그러면 수, 태, 시, 제를 따지는 거죠? 동사어법의 문제는 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도 맞는 동사를 고르는 거예요. 운이 없으면 마지막에 시제까지 따져봐야겠지만 이 문제는 운이 좋았습니다. 주어가 누군가요? 수식어구를 다 빼고 나니까 주어는 이 팩스에 복수가 되죠. 그러면 C는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논리의 전개가 안 되시면요. 결국은 시간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주 빠르게 문제풀이를 다시 복귀해 보면 이거 분사 동사자리 복수 A 이렇게 해서 한 10초 내지 15초 안에 이 문제에 답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amazing 놀라운 자, 그런 visual effect 자, 시각적 효과가 되겠죠. 영화 안에 시각적 효과가 되겠고요. 자, 영화 안에 시각적 효과가 자, 뭐뭐를 만들어냈다 가 아니기 때문에 자, 만들어내어진 자, 시각적 효과가 되겠어요. 이것도 이해되셨죠? 결국은 해석을 통해서 이 녀석이 분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 알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고 더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출현해서 해석이 안 되는 또 막다른 길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뭐다? 자,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는 어법 접근을 통해서 정답을 선택하시는 것이 결국은 최선의 방식이다 자,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 어휘력이 부족하면 또 해석이 잘 안 될 테니까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조언은 드렸고요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계속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되어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그런 비주얼 이펙트가 어떻게 합니까? 자, movie goers 영화 보러 가는 관람객들이 되겠죠? 관람객들의 주의집중 이것을 유지시켜줍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관람객들의 주의집중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비주얼 이펙트였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107번 해석과 해설 마무리 짓고요. 108번 가겠습니다. 자, 부서입니다. 뜻이 다 달라요. usually는 뭐 대개 평상시에 보통 그런 뜻이고 previously는 이전에 자, probably는 아마도 lately는 최근에 이렇게 됩니다. 이 두 단어는 여러분들 시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요. 맞죠? 얘가 지금 동사를 수식한단 말이에요. 뒤쪽에 자, take about two years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것이 해석이 되든 안되든을 떠나서 그러면 자, take about two years 가 만약에 미래 시점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전에 이전에 미래에 뭐뭐할 것이다. 안되죠. 자, 동사를 수식하는데 시점을 수식하는 아이는 시제와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제와의 논리적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 D번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과거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과거 시제나 혹은 have pp와 결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lately는 과거 시제와의 결합도 안되요. lately는 현재 완료와의 결합만 되는데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으니까 일단 미래 시제와는 결합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자,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보통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보통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고 자, probably는 아마도 뭐 미래에 어떻게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뜻이니까 둘 다 다 성립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로 확장을 하셔서 정답을 내셔야 해요.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renovations는 개보수 공사죠. 바로 central station이에요. 중앙역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역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대개 자,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대개 2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일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그 내년부터 서울에서 당릉까지 KTX가 생기는데 그게 대개 한 뭐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반복적으로 1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renovations가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겁니까? 자,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얼마 얼마큼 걸릴 거예요. 답을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take 다음에 시간이나 혹은 1역이 오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얼마 얼마의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번역을 자주 하는데 자, 그거는 번역이고요. 직역하면 뭐죠? 자, 필요로 하다의 뜻이에요. it takes two hours 라고 하면 2시간을 필요로 해요. it takes three people 오케이? 자, it will take 로 갑시다. it will take three people to move the furniture upstairs 이렇게 얘기하면 위층으로 가구를 올리는 거 있죠? 자, 가구를 옮기는 것이 세 사람의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ake 다음에 시간과 인력이 왔을 때는 필요로 하다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뭐하기 위해서? to be complet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완공이 되기 위해서는 2년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뭐가요? renovations가 아마도 2년 정도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 추정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자, probably가 문맥상 가장 타당하다. 됐어요? 자, 109번입니다. 109번은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 앞쪽에 지금 indicat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빈칸 자리에는 그러면 동사가 일단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보시는데요. 만약에 room and meal 자체가 목적어라면 그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는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알잖아요? 자, 타동사 다음에 됐절에서 됐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주어라고 보면 자, 뒤쪽에 동사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정리합시다. 그러면 방과 식사가 선호한다인데 일단 두 가지 면에서 말이 안 되죠. 방과 식사가 스스로 선호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선호하다면 뭐뭐를 선호하다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들이 자, 명사, 형용사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여기에 대시 생략된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목적어라고 했을 때는 자, indicate는 쇼의 뜻이라고 늘상 여러분께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손님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손님들이 방과 식사를 보여준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품사상으로는 완벽해요.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 수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완벽한 목적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 비번이 여기 만약에 들어간다면 얘들과 결합돼서 뭐가 된다? 복합명사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타당한가요? 그렇죠. 타당합니다. 뭐죠? 방과 식사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고객들은 그거를 갖다 보여줄 수도 있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번은 여러분들이 복합명사로 답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번이 답이 안 된다 그 비번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얘네 둘을 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Preferable은 뭡니까? 자, 선호할 만한 좋아할 만한 그죠? 이런 뜻이죠. 네. 자, Preferential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특혜를 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더욱더 주의하셔야겠고 그런데 토익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자, 참고하시고 아주 고득점자들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Preferential Treatment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 대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는데 점수대가 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나는 목표가 한 750대지 800이면 끝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여러분들 암기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고득점을 노리시는 학생들만 꼭 알아두세요. 같은 Prefer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더 좋아하게 돼서 이것은 특혜를 주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자, 이것은 A블리 붙었으니까 좋아할 만한 거예요. 좋아할 만한 거는 뭐죠? 바람직한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좋아할 만한 바람직한 이런 뜻이 되죠. 이게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by 이하와 합쳐져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일단 묶어 볼게요. 자,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는 식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을 갖다가 함으로써 됐어요? 그들의 선택을 함으로써 자, 바람직한 식사 혹은 특혜를 주는 식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형용사라고 해서 무조건 명사의 앞에만 와야 됩니다. 이건 아니고요. 형용사가 자, 뒤쪽에서 올 때는 반드시 단독이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하에 부사의 구와 절이 연결돼서 이렇게 덩어리로 형용사 구와 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형용사는 지금 명사 앞에 와야 되니까 오답이야 라고 만약에 C와 D를 지우셨으면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이 좋아서 지금 B가 정답이 되어서 잘 맞춘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명사가 답이 안 되고 형용사의 구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 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시험장에서도 다만 그런 문제는 자, 번호대가 이렇게 앞번호대가 아니라 저 130번 때 구조문제로 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번호대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자, 문제의 유형과 수준들을 판가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문제들은 그렇게 좀 수월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어 구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역할과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구조라면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의미 접근을 통해서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접근을 통해서 가보니까 뭐가 맞아요? 그래서 고객이 바이 이하의 수단에 의해서 이거 함으로써 자, 식사나 혹은 객실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줄 수 있다가 문맥상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수단은 바로 무엇입니까? 선택을 하는 것인데 자, 언제 하는 거예요? 바로 데이 메이커 레저베이션 자, 예약할 때 됐어요? 어디에서? 그렇죠.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할 때 그들의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식사를 먹을 거고 어떤 방에 있을 거야 이걸 함으로써 선호도를 보여줄 수 있다가 문맥상으로 깔끔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109번 문제는 원론적으로 지금 30번 때 문제로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이 형용사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추에이션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자, 그 내용까지 숙지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면 자, 110번이고요. ABCD의 선택지는 또 품사가 같거나 같지 않거나 얘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인가요? 아닌가요? 동사 자리 맞아요. 그러면 뭐부터 가볼까요? 숫자부터 주어는 누구예요? Results 따라서 단수의 동사는 지워야겠죠? A부터 퇴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능동태 수동태로 가죠. 자, 서머라이즈는 뭐뭐를 요약하다에 타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타동사예요. 그리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이하의 목적은 없네요. 그러면 뭐죠? 수동태가 답이죠. 그러면 C도 지우고 자, 그 다음에 B도 지워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도 동사 구성의 문제인데 동사 구성의 문제는 매 회차마다 3개 내지 5개씩 꼭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해설 끝내고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되겠죠? 자, 여론조사의 결과들이에요. 자,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약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해석을 통해서 가셔도 여론조사의 결과가 스스로 요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약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어디예요? 바로 이 기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강에 자, 110번까지의 강의는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을 통해서 문제풀이의 방식부터 시작해서 한문항 한문항을 꼼꼼하게 해설을 해드렸어요. 자, 알고 있는 사항들이었다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몰랐던 아이템들은 새롭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막고 오답노트를 잘 써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약한 고리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겠죠? 자, 결국은 성취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자, 첫 번째 강이기 때문에 집중력 잘 유지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남은 4강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강의 들으시지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